안녕하세요 예습 복습 아 예습이 아니라 복습 하셨죠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잠깐 한번 머릿속에 떠올려 볼게요 자 지난 시간 첫 번째 우리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 이 두 개 구분했어요 둘 다 수요량이 변하는 거죠 둘 다 수요량이 변하는 결과인데 수요량의 변화는 그 재화의 가격이 변해서 수요량이 변하게 되는 과정을 이걸 수요량의 변화라고 하고 결과적으로 수요 곡선 상에서 곡선 위에서 점에 이동한다 이렇게 나타난다 그랬고 자 수요의 변화도 역시 수요량이 변하는 거예요 근데 원인이 그 재화의 가격이 아닌 다른 요인들에 의해서 수요량이 변하게 되는 과정을 이걸 수요의 변화라고 하고 수요의 변화가 일어나면 곡선 자체가 이동한다 이렇게 배웠어요 두 개 구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기본적인 내용이고 두 번째 이제 시장의 균형을 배웠는데 시장에서는 수요 공급이라는 게 경제활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곡선으로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을 나타냈을 때 만나는 점을 균형점이라 했고 이 균형점에서는 균형 상태인데 균형 상태일 때는 다 균형이란 말은 같다죠 그러면 수요량과 공급량도 같고 수요의 가격과 공급의 가격도 같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계산 문제 하나를 풀었어요 함수식이 주어졌을 때 우변 우변이 똑같다 균형일 때는 그래서 양을 구하면 이 양을 대입하면 균형 가격을 또 구할 수 있었고 그래서 균형에서 균형 가격과 균형 가격을 구하는 계산 문제를 하나 풀었고 균형점이 이동을 한다 그랬어요 하나의 균형이 있었는데 수요 곡선이 움직이든 공급 곡선이 움직이든 같이 움직이든 움직이면 균형 가격은 올라가거나 내려갈 수 있고 균형량은 증가하거나 감소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랬을 때 일단 우리가 먼저 판단하는 건 균형 가격과 균형 양 중에 뭘 먼저 판단한다 균형 양을 먼저 판단한다 수요가 증가하든 공급이 증가하든 양은 증가 이렇게 나오고 수요가 증가하면 이후에 가격은 상승해요 하락해요 살려는 사람이 많으면 수요가 증가했다는 건 아파트 살려는 사람이 많으면 당연히 가격은 올라가야 되겠죠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은 상승 공급이 증가하면 물량이 많아지니까 이제 값어치가 떨어지겠죠 희소성이 없어지니까 그러면 공급이 증가하면 가격은 하락 이렇게 될 거예요 둘 중에 하나만 변하면 변한 것만 따진다 둘 다 변하는데 변화폭이 주어지면 크게 변한 것만 따지고 둘 다 변하는데 변화폭이 주어지지 않았어요 이때가 중요한데 그러면 가격과 양 중에 알 수 있는 게 있고 알 수 없는 게 있더라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완전이란 말이 들어가는 건데 완전 비 탈려가면 비 내린다? 무슨 선? 수직선 수직선 이거 잘 이해해야 돼요 수직선이면 올라갔다가 내려갈 수는 있어요 점이 선을 따라서 가격은 오르거나 내릴 수 있는데 좌우로 변하지는 못하죠 뭐가 일정하다? 양이 일정하다? 꼭 기억해놔야 돼요 완전 비 탈력이면 양이 일정한 함수고 완전 탈력이면 수평선이고 이 수평선은 점이 올라가거나 내려갔다 할 수가 없죠 뭐가 일정하다? 가격이 일정하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이 가장 중요한 게 가격 탈력성을 배웠어요 이게 이제 탈력성이 가장 중요한 건데 경제론에서 우리가 가격이 변할 때 양이 수요량이 변하는 방향 비싸면 모든 재화는 안 사요 싸면 모든 재화는 살 거예요 시장에서 이건 수요법칙이죠 이건 성질을 얘기하는 건데 자 재화가 비싸질 때 안 사긴 하는데 모든 재화가 안 사는데 어떤 재화는 똑같이 비싸졌을 때 조금 안 사는 게 있고 많이 안 사는 재화가 있어요 양이 조금 양이 변하거나 양이 많이 변하는 차이가 있는데 이런 재화들을 구분하기 위해서 등장한 것이 가격 탈력성 그래서 가격 탈력성이 뭐냐? 이렇게 물으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해야 돼요? 가격 탈력성 누가 공부 안 한 사람이 가격 탈력성이 뭐예요? 이렇게 물으면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가격에 의해서 뭐가? 양이 수요량이 양이 얼마나 탈력적으로 변하는지를 따지는 것이 가격 탈력성 원인은 가격이고 결과는 뭐예요? 수요량이죠 가격 탈력성 식은 가격 변화율 분의 수요량의 변화율 원인 분의 결과 이렇게 쓴다고 했으니까 그럴 때 양이 많이 변하면 탈력성이 큰 거예요 이때 두 번째 중요한 게 양이 많이 변한다는 건 많이 증가하는 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감소할 때 많이 감소하고 증가할 때 많이 증가하는 것이 양이 많이 변하는 거다라고 여기까지 배웠어요 자 그럼 이제 오늘 3주차 한번 보죠 이어서 이제 가격 탈력성 이어서 보면 자 우리가 이제 가격 탈력성을 볼 때 이 정의를 가격에 의해서 뭐가 양이 얼마나 탈력적으로 변하냐 양이 많이 변하냐를 이걸 알아내기 위한 것이 가격 탈력성 그러니까 얘는 양이 얼마나 많이 변하는지를 따지는 거니까 정량적 지표라 그랬고 자 원인 분의 결과를 쓰니까 원인이 가격이고 가격에 의해서 양이 가격 변화에 의해서 양의 변화가 얼마나 많이 일어난지를 따지는 거죠 그래서 가격 변화율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율 우리가 A분의 B라고 쓸 때 얘를 어떻게 읽는다? 어떻게 읽어요? A분의 B라고 우리가 지금까지 읽었는데 학기론에서 이 지문을 표현할 때는 A에 대한 B의 비율 또는 B를 A로 나눈 값 이렇게 얘기한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이걸 가격 변화율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율 비율이라고 하거나 수요량의 변화율을 가격 변화율로 나눈 값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가격 탈력성이죠 자 이때 얘가 C라면 얘하고 얘는 무슨 관계다? 비례 관계죠 비례라고 한다면 커질 때 커진다 얘와 얘는 반비례였고 자 그러니까 가격 탈력성이 크다라는 건 양이 많이 변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얘기죠 양이 많이 변할수록 가격 탈력성이 큰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이제 기준 잡을 때 가격과 양이 똑같으면 값은 당연히 예를 들면 10% 변할 때 10% 변할 거니까 10분의 10 하면 1 나올 거예요 1을 우리가 수학이나 과학에서 단위 숫자 단위 값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얘를 탄력성 1이 나오면 단위 탄력적이다라고 얘기하고 중요한 건 이제 얘죠 양이 많이 변했대요 양이 많이 변하면 탄력적이다 비탄력적이다 이거 중요하죠 얘가 탄력적이다 가격보다 양이 적게 변하면 비탄력적이다 그럼 얘가 10% 변할 때 20% 변하면 10분의 20이니까 2 나오겠죠 당연히 결과는 1보다 클 거고 얘가 10% 변할 때 얘가 5% 변하면 얘가 10분의 5니까 0.5니까 1보다 작겠네요 이건 결과적인 해석이에요 이것만 외우려고 달라들면 안 되고 당연히 이걸 이해해야 돼요 양이 많이 변하면 탄력적이다 자 이제 얘 자 완전 비탄력은 수직선이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가격과 양이 있을 때 수직선 수직선이면 양이 좌우로 변하지가 않으니까 양이 감소도 안 되고 증가도 안 돼요 자 그럼 이걸 써보죠 수요량이 증가도 안 되고 감소도 안 된다 이거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양이 변화가 된다 안 된다 변화가 안 된다 이걸 다시 뭐라고 하면 양의 변화율이 얼마예요 변화율이 0이에요 양이 0이 아니라 양이 변화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 양의 변화율이 분자값이니까 얘가 0이면 전체값은 얼마다? 0 나오는 거죠 가격탄력성 0이면 이걸 완전 비탄력이라고 한다 완전 탄력은 무한대라는 건데 이 무한대는 한 1, 6월달이나 3, 4월달에 제가 소개시켜 드릴 거예요 자 여기까지 배웠고 자 그럼 이제 소득탄력성을 보죠 가격탄력성을 잘 이해하면 소득탄력성과 교차탄력성 두 가지가 더 있는데 뭐 어렵지 않아요 자 그럼 보죠 소득탄력성 자 마찬가지로 가격탄력성은 가격에 의해서 양이 얼마나 많이 변하는지를 따지는 거였는데 소득탄력성은 소득에 의해서 양이 얼마나 많이 변하는지를 따지는 것이 소득탄력성이에요 원인이 이제 소득변화율이고 결과가 수요량인 거예요 그럼 당연히 식은 소득변화율 분의 수요량의 변화율 이렇게 똑같은 원리로 쓸 거고 소득탄력성은 소득변화율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율 비율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고 자 그런데 가격탄력성과 소득탄력성의 차이는 가격탄력성은 절대값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마이너스 값을 다 플러스로 바꿔줄 거예요 그런데 얘는 절대값이 없어요 이 말은 뭐냐면 마이너스 값도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1이 기준이 아니라 0보다 크냐 0보다 작으냐가 기준인 거예요 이제 이건 차차 우리가 공부를 해가면 1, 2월 달 되면 자연스럽게 해석할 건데 자 소득탄력성이 제시된 이유는 재화를 이렇게 나누려고 했던 거예요 정상재와 열등재로 나누려고 자 정상적인 재화 열등한 재화 단어를 해석해야 돼요 정상적인 재화예요 그냥 당연히 정상적인 거 열등한 건 뭐예요? 열등한 거 뭔가 모자란 거 뭔가 우등한 게 있고 열등하다는 건 우등한 것보다 뭔가 모자란 걸 얘기하는 거예요 부족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열등하다라고 얘기해요 자 이 정상재와 열등재를 구분하는 게 소득탄력성인데 일단은 0보다 크면 정상재고 0보다 작으면 열등재라고 하는데 이건 결과적인 해석이에요 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얘가 중요한 거예요 한번 보죠 돈을 많이 벌면 사는 양이 많아져요 적어져요? 일반적으로 돈 많이 벌면 많이 사겠죠? 많이 사요 왜 그러냐? 정상적인 재화니까 그래요 근데 어떤 재화는 돈을 벌 때 오히려 안 사는 재화가 있어요 그럼 왜 안 사냐? 라고 할 때 이유는 열등하니까 그렇다라고 얘기해요 열등하니까 이 열등재는 항상 무조건 어떤 재화는 반드시 열등재다 이러진 않아요 시대나 나라에 따라서 열등재가 될 수도 있고 정상재가 될 수도 있고 그래요 예를 들어볼게 제가 제가 어렸을 때 돈이 없었어요 가난해가지고 고기를 좋아하는데 월급을 50만 원 더 벌었다고 해보죠 고기를 좋아하니까 고기를 사 먹을 거예요 그러면 돼지고기를 사 먹어요? 소고기를 사 먹어요? 돈이 없었을 때래요 돈이 없었어 한 달에 막 한 100만 원뿐이 안 벌고 뭐 남는 돈이 없었을 때 그럼 돼지고기를 사 먹겠죠? 돼지고기를 사 먹었어요 그럼 돈이 없었을 때는 돼지고기가 돈을 벌었을 때 고기를 사 먹으려고 할 때 돼지고기를 사 먹으니까 정상재가 되겠네요 근데 이제 지금은 시대가 많이 바뀌어가지고 제가 이제 돈을 잘 번다고 해보죠 한 달에 막 억씩 벌어요 이게 예상, 아니 가정이에요 실제가 아니라 억씩 벌었을 때 내가 돈을 더 벌었어요 그래서 가족이랑 같이 고기를 먹으려고 돈을 더 벌었을 때 고기를 먹을 때 뭘 사 먹어요? 지금 돈을 엄청 많이 본대요 좋은 고기를 먹으려고 하겠죠 1등급 2플러스 하늘을 먹을 거예요 그럼 돼지고기를 오히려 안 사 먹겠네요 자 그러면 돈이 많은 상태에서 소득이 늘었을 때 고기를 사 먹을 때는 오히려 좋은 걸 사 먹어요 소고기를 사 먹고 오히려 열등한 돼지고기를 안 사 먹게 되겠죠 이때 돼지고기는 뭐가 되는 거예요? 열등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왜 돼지고기를 안 사 먹었냐? 열등하니까 안 사 먹은 거다 소고기보다 열등하니까 안 사 먹게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나라에서는 돼지고기가 정상재가 될 수 있고 그런데 부자 나라에서는 돼지고기가 열등제가 될 수 있어요 나라 따라 달라요 예를 들면 돈이 없었을 때는 내가 소득을 높여가지고 돈을 벌었을 때 냉방장치를 하나 산다고 해보죠 그럼 선풍기를 사요? 에어컨을 사요? 돈이 없을 때 돈이 없을 때는 선풍기를 살 거예요 그럼 선풍기는 정상재죠 그런데 돈이 많을 때는 소득이 높였을 때 냉방장치를 산다고 할 때는 선풍기가 아니라 에어컨을 살 거예요 그럼 선풍기는 뭐가 되는 거예요? 오히려 돈 벌 때 선풍기를 안 사게 되는 거예요 이게 왜 선풍기를 안 사냐 그러면 열등하니까 이렇게 안 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정상재와 열등제의 정의를 먼저 알아야 돼요 돈 벌 때 사면 정상재 돈 벌 때 오히려 안 사면 열등하니까 안 산다라고 해서 열등제예요 그냥 무조건 생각 없이 정상재 열등제 뭐다 뭐다 이렇게 외우지 않고 열등이라는 단어 뜻을 알아야 돼요 열등한 채와 그런데 이걸 소득탄력성과 비교하면 연결을 지으면 우리가 증가하면 플러스 감소하면 마이너스를 잡아요 그러면 소득이 증가할 때 수요량이 증가했다 이건 무슨 재화? 정상재죠? 이건 정상재예요 그러면 플러스일 때 플러스라는 얘기죠 그러면 플러스문의 플러스는 뭐예요? 플러스예요 플러스면 정상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득탄력성이 0보다 크면 정상재고 소득을 벌 때 오히려 안 샀다 수요량이 줄어들었다 그럼 이건 무슨 재화? 열등제예요 이거 부으로 쓴다라면 플러스분의 마이너스를 쓰니까 플러스분의 마이너스는 뭐다? 마이너스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0보다 작으면 열등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니죠 결론은 중요한 건 원리가 소득탄력성은 소득에 의해서 수요량이 얼마나 많이 변할 거냐 식이 소득변화율 분의 수요량의 변화율 이건 두 개의 재화를 구분하기 위한 거다 돈 벌 때 사하면 정상재 돈 벌 때 안 사면 열등제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걸 플러스 마이너스로 표시한 거고 자 한번 확인해 보죠 자 1번에 보니까 소득이 6% 증가하자 아파트 수량이 3% 증가하였다 소득탄력성과 아파트 재화의 구분은? 아파트는 그러면 소득에 따라서 양이 나타난 거죠 그럼 정상재의 열등제예요 6% 변했는데 3%밖에 안 변했어요 정상재의 열등제예요 정상재예요 몇 프로 변했다는 건 전혀 중요하지 않고 돈 벌 때 샀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출제자의 의도는 야 소득 6%인데 양 3% 변했으니까 적게 변한 거 아니냐 열등제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건 속임수고 정상재냐 열등제라는 건 야 소득이 증가할 때 수요량이 샀냐 안 샀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돈 벌 때 샀냐 돈 벌 때 안 샀냐 이걸 따지는 거예요 그럼 얘는 뭐다? 정상재라고 해야 돼요 이 독립제는 시험 문제에 안 나올 거니까 신경 쓸 필요 없어요 관련 없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소득탄력성은 어떻게 구해요? 소득탄력성은 뭐분의 뭐? 소득 변화율 분의 수요량의 변화율 이렇게 할 거니까 6% 분의 3% 하면 0.5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래서 0.5 정상재 이렇게 할 거고 자 소득탄력성이 0.6이래요 소득이 5% 증가했다라면 A에 대한 수요의 변화가 얼마냐 라고 나왔어요 단 A는 정상재이다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이 정상재라는 걸 통해서 소득이 증가했으니까 이 수요의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수요의 변화죠 그 재화의 가격이 아니라 그 재화의 가격 변화가 아닌 다른 소득에 의해서 변화한 거니까 수요의 변화를 물어본 거예요 이 얘기는 야 수요량이 증가할 거냐 감소할 거냐 묻는 거예요 증가해요 감소해요 소득이 증가했는데 정상재니까 수요량은 증가해야 될 거예요 몇 프로 증가했을 거냐 찾는 거예요 그럼 소득탄력성이 0.6인데 소득이 5% 변했으니까 수요량은 얼마냐 이렇게 구하는 거죠 어떻게 구한다 곱한다죠 아래 거 곱할 수 있다 그랬죠 그럼 몇 프로? 3% 결론은 수요량은 3% 증가한다 이렇게 찾아내는 거예요 소득탄력성 교차탄력성 1교시에 오늘 배우는 1교시에 가장 중요한 게 교차탄력성이에요 100명 중에 50명이 몰라요 실제로 합격한 사람도 제대로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탄력성 중에 가장 어려운 건데 이걸 어려워하는 이유는 여기에 어려워하는 이유는 이걸 정확히 이해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 외웠기 때문이에요 자 한번 보죠 자 교차탄력성은 교차라는 건 두 개의 재화가 등장해요 두 개의 재화가 등장해서 다른 재화에 의해서 다른 재화에 의해서 양이 얼마나 많이 변하냐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 교차는 다른 재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재화 가격에 의해서 해당 재화의 양이 얼마나 많이 변하냐 다른 재화에 의해서 해당 재화의 양이 변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아파트 수요량이 어떻게 변할까라고 봤는데 여기서 오피스텔 수요량이 오피스텔 가격이 올랐다 해보죠 근데 얘와 얘가 관련성이 있어요 오피스텔 가격이 오를 때 아파트와 오피스텔이 만약에 대체 관계라면 대체제 관계 대체 관계라면 오피스텔이 비싸졌으니까 오피스텔을 사요 안 사요 안 사죠 안 산다 그럼 대체 관계니까 얘 안 살 때 아파트 산다 안 산다 산다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 오피스텔 가격이 변했는데 아파트의 수요량이 변했죠 아파트의 가격이 아니라 오피스텔 다른 재화의 가격이 변해도 아파트의 수요량이 변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다른 재화 가격에 의해서 내가 관심 갖는 해당 재화의 수요량이 얼마나 많이 변할까를 알려고 하는 것이 교차탄력성이에요 그러면 이 오피스텔은 얘하고 다른 재화잖아요 다른 재화죠 같은 재화가 아니라 다른 재화인데 전혀 상관없는 다른 재화가 아니라 관련성이 있는 다른 재화예요 그런데 우리가 관련성이 있는 두 재화의 관계를 두 가지를 배웠어요 무슨 관계? 대체관계, 보안관계 대체제나 보안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대체관계나 보안관계에 있는 다른 재화 가격에 의해서 해당 재화의 양이 얼마나 많이 변할 거냐를 보는 것이 교차탄력성이에요 그래서 다른 재화 가격에 대한 해당 재화 수요의 교차탄력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식이 정상적인 원래의 정의예요 이렇게 됐을 때 다른 재화 비가격에 대한 A, B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른 재화 가격에 의해서 해당 재화의 수요량이 얼마나 많이 변하게 되는지를 보는 것이 교차탄력성이에요 그럼 식은 원인분의 결과니까 원인이 뭐예요? 다른 재화 가격이죠 그래서 다른 재화 가격분의 해당 재화 수요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게 어려운 이유가 앞에 게 생략이 돼요 여만큼이 생략되어서 나와요 이게 안 나올 수도 있어요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그러면 이게 안 나왔을 때도 이 식을 쓸 수 있어야 돼요 다시 한 번 정의하면 해당 재화 A 해당 재화가 중요한 거예요 여기 보니까 해당 재화의 수요라고 이렇게 써 있는데 얘가 중요한 거니까 얘가 결과를 의미하는 거예요 결과 그러면 식에서 분모했어야 분자했어요 원인분의 결과니까 이 결과가 분자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얘는 원인에 해당되는 거예요 다른 재화 가격에 의해서 이런 것처럼 다른 재화 가격에 의해서 해당 재화가 얼마나 많이 변할 거냐를 따지는 거니까 얘가 원인이니까 원인이 분모로 가고 결과가 분자로 가야 되는 식을 완성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한 번 보죠 예를 들어서 그러면 교차 탄력성은 다른 재화 가격에 의해서 다른 재화 가격이에요 가격 탄력성은 뭐였어요? 가격에 의해서 수요량이 변하는 거죠 그런데 그 가격이 해당 재화 가격이에요? 다른 재화 가격이에요? 똑같은 재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당 재화 가격에 의해서 수요량이 변하는 걸 따져본 것은 가격 탄력성 소득에 의해서 수요량이 변하는 걸 따지는 것은 소득 탄력성 다른 재화 가격에 의해서 해당 재화 수요량이 변하는 것은 교차 탄력성 이렇게 되는데 그럼 해당 재화가 뭔지를 알아야죠 해당 재화는 뭐 수요의 교차 탄력성일 때 교차 탄력성 앞에 나오는 뭐 수요 이때 나오는 얘가 해당 재화예요 한 번 예를 들어볼게요 예를 들면 A의 가격이 10% 상승했더니 A의 수요량이 3% 감소했어요 자 이랬더니 B의 수요량이 5% 증가했고 이랬더니 B의 가격이 7%가 상승했대요 자 이게 시장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한 번 보죠 A 가격이 비싸면 A를 사요 안 사요 안 사죠 A 안 산대요 무슨 법칙 수요법칙 비싸면 안 산다라는 게 수요법칙이죠 근데 여기서 여기까지를 우리가 뭐라고 했냐면 수요량의 변화예요 수요의 변화예요 오 하지 말고 그 재화 가격에 의해서 그 재화의 수요량이 변했죠 그럼 뭐예요 수요량의 변화 이건 곡선 위에서 점에 이동하는 거예요 근데 A가 변했는데 A가 변했는데 갑자기 시장에서 느닷없이 B도 변하게 됐대요 그럼 A와 B는 관련성이 있어요 관련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관련성이 있어요 그러면 A가 변했는데 B도 달라졌으니까 관련성이 있는데 무슨 관련성이 있냐라고 했을 때 A를 안 살 때 B를 샀네 그럼 A와 B는 무슨 관계예요 A와 B는 대체 관계라 그래요 자 근데 B를 샀대요 B를 시장에서 사면 B의 가격이 올라가요 많이 사게 되면 가격이 올라가요 아 맞죠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이 상승한다 그랬어요 B를 많이 사니까 야 이후에 B의 가격도 올라갈 수 있지 라는 내용이 나왔어요 이렇게 나왔어요 이게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제어가 두 개가 등장해요 근데 둘 다 가격량 가격량이 나왔어요 이렇게 나왔을 때 문제에서 이렇게 줘요 B 수요의 교차 탄력성이 얼마냐라고 물어봤어요 자 이미 이 식을 써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건 B 수요의 교차 탄력성 얘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얘가 근데 앞에 뭔가 써주면 좋은데 안 써졌어요 생략이 돼 있어요 자 그러면 B는 해당 재화예요 다른 재화예요 얘가 해당 재화라는 걸 알아야 돼요 얘는 생략할 수 없어요 절대로 그러니까 B 수요가 B 수요가 다른 거에 의해서 얼마나 많이 변했냐를 얘기하는데 이 원인에 해당되는 건 생략할 수가 있어요 그 원인은 뭘까요 다른 재화 가격이죠 근데 다른 재화가 뭐가 있어요 B 말고 A가 있어요 그럼 여기에 A의 가격에 대한 얘만이 생략된 거예요 이걸 생략되어서 이렇게만 표현한 거예요 자 그럼 결로하적으로 식을 어떻게 써야 된다 얘가 원인이고 얘가 결과잖아요 얘에 의해서 얘가 얼마나 많이 변하는지를 따지는 거니까 자 그러면 A 가격 변화율 분의 B 수요량 이렇게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만큼이 생략되어 있을 때 여기 써져 있는 게 해당자하고 B의 수요량 수요 B의 수요량이 얼마나 많이 변하는지를 보려고 한 거예요 이게 결과예요 그러니까 이 결과가 분자로 가고 원인이 분모로 가서 이 식을 완성해야 돼요 자 그러면 몇 분의 몇이요 A가격 얼마 10 B수요량 얼마 5 그러면 얼마다 0.5라고 교차탄력성을 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그냥 무조건 외우면 A를 써야 되는지 B를 써야 되는지 이걸 잘 몰라요 사람들이 그래서 많이 어려워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교차탄력성이라는 건 내가 관심 있는 그 재화의 양이 얼마나 많이 변할 거냐를 볼 때 원인이 그 재화 가격에 의해서면 가격탄력성 소득에 의해서 변하면 소득탄력성 근데 다른 재화 가격에 의해서 변하면 교차탄력성이라 한다 이때 다른 재화는 전혀 상관없는 다른 재화가 아니라 뭐예요 대체제나 보완재 관련성이 있는 다른 재화야 관련성이 있으니까 다른 재화 가격 변할 때 해당 재화 양도 변할 수 있는 거예요 관련이 있으니까 변하는 거예요 이걸 따지려고 할 때 교차탄력성이에요 결과적으로 이 식을 쓸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제시됐을 때 여기서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어진 문제가 이만큼이 나왔어요 나왔을 때 포인트는 이 B가 뭐다 해당 재화라는 거예요 이 해당 재화 이 B의 수량이 얼마나 많이 변하는지를 물어본 거다 원인이 뭐 다른 재화 가격에 의해서 변하게 될 때 교차탄력성이란 말을 쓴다라는 얘기예요 이때 다른 재화는 A가 있는 거고 이해가 될까요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정리 잘 해야 되고 그래서 교차탄력성은 원래 얘도 이제 0보다 크면 대체제 0보다 작으면 보완재 이 두 재화의 관계니까 다른 재화에 의해서 해당 재화 수위량이 얼마나 많이 변하는지에 두 재화가 관련되어 있는 걸 따질 때는 대체제 보완재예요 그런데 대체제 보완재를 우리가 구분하는 건 이미 완벽하게 했어요 이거면 충분히 모든 기출문제 32의 기출문제 다 풀어내요 두 재화의 수위량의 방향이 반대 살 때 안 샀다 그러면 뭐다? 대체제 살 때 샀다 그러면 뭐다? 보완재 이렇게 풀면 돼요 그런데 이걸 교차탄력성과 연관을 지어본다면 중요한 건 아닌데 연관을 한번 지어보죠 예를 들면 다른 재화 가격이 상승할 때 해당 재화 수량이 증가했대요 다른 재화 가격이 상승할 때 해당 재화 수량이 증가했대요 그럼 얘가 플러스고 플러스니까 전체는 뭐예요? 플러스가 되겠죠 그럼 얘를 대체제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다른 재화 가격이 비싸지면 숨겨져 있는 게 B를 산다 안 산다 비싸면 안 산다 B 안 산다는 거예요 B 안 산다 할 때 A의 수량이 증가했다는 건 A를 뭔가 산다라는 얘기야 이런 관계에 있으니까 뭐다? 대체제인 거예요 플러스일 때 플러스 그런데 만약에 얘가 증가할 때 얘가 감소했다 해보죠 B의 가격이 상승할 때 A 수량이 줄어들었대요 감소했다고 해보죠 그럼 얘는 마이너스 값을 가져요 그런데 마이너스면 보완재라를 의미하는데 이 보완재를 해석은 야 B가 비싸지면 B를 산다 안 산다? 안 산다 이때 A의 수량이 줄었죠 A 수량이 줄었으니까 A 산다 안 산다? 안 산다 B 안 살 때 A 안 사는 게 뭐다? 보완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마찬가지로 공부를 좀 많이 하면 결과적으로 자연스럽게 해석되는 과정이고 우리 문제에서 대체제이냐 보완제냐는 건 교차탄력성을 구해서 플러스냐 마이너스냐로 따져서 구할 필요가 없어요 무조건이에요 살 때 안 사면 대체제 살 때 사면 보완제 안 사고 안 사고 하면 보완제 안 살 때 사도 대체제 이렇게 따지면 돼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교차탄력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배웠던 탄력성 세 개를 보면 이거 말고도 탄력성은 무수히 많아요 그런데 우리 시험 문제에 나오는 부동산학기론에서 배우는 탄력성은 이렇게 세 갈만 배우는데 자 가격탄력성은 뭐예요? 뭐에 의해서 뭐가 변하는지를 보는 거예요 가격에 의해서 수요량이 얼마나 많이 변하는지죠 지금 수요의 가격탄력성이니까 수요량을 쓰는 거예요 A가 해당 제와네요 A 거라고 물어봤으니까 중요한 건 A의 양이 얼마나 많이 변하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가격은 그 제와의 가격이에요 다른 말이 없으면 그 제와의 가격이에요 그 제와의 가격에서 A 수량이 얼마나 많이 변하는지를 보려고 하는 거예요 결과가 소득탄력성은 소득에 의해서 A 양이 얼마나 많이 변하냐 소득에 의해서 A 양이 얼마나 많이 변하냐 A가 해당 제와인 거예요 교차탄력성도 얘도 다른 제와에 의해서 A의 수요량이 얼마나 많이 변하는지를 보는 거예요 A 수량이 얼마나 많이 변하냐 얘가 해당 제와예요 이때 뭐에 의해서 교차는 다른 제와 가격에 의해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럴 때 이 A 수요 얘가 중요한 거예요 얘가 교차탄력성에서는 이 A가 뭐다? 해당 제와 그래서 A 수량이 얼마나 많이 변하냐 원인은 다른 제와 가격이에요 여기에 이렇게 집어넣어주면 좋죠 생략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다른 제와 다른 제와 가격에 의해서 A 수량이 얼마나 많이 변하냐라고 식을 써주면 좋고 안 써줄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여기 A 수요라고 나와 있는 것이 뭐다? 결과인 거예요 결론적으로 탄력성은 다 뭐가 변하는지를 보려고 하는 거예요 A 수요량이 얼마나 해당 제와 수량이 얼마나 많이 변하냐 원인이 그 제와 가격이냐 소득이냐 다른 제와 가격이냐 이걸 이해하면 탄력성은 어려울 게 없어요 물론 이제 우리가 좀 더 1, 2월달 3, 4월달을 가면 탄력성이 지금 정의만 배웠지 탄력성을 활용해서 어떻게 이용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안 배웠어요 활용이 좀 넘어가면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원리를 알고 접근해야 활용이 나와도 응용이 나와도 좀 쉽게 풀어낼 수 있으니까 탄력성은 결과적으로 해당 제와의 양이 얼마나 많이 변하는지를 알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원인이 가격이냐 소득이냐 다른 제와 가격이냐 이거에 따라서 명칭이 달라지는 거고 자 가격이 탄력성 문제 한번 보죠 자 이렇게 나왔는데 어쩌고 저쩌고 나왔는데 일단 여기에 아파트와 오피스텔의 관계가 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면 대체지냐 보완제냐죠 우리가 배웠던 건 소득에 의해서 살 때 사면 정상제 살 때 안 사면 열등제 정상제와 열등제는 소득에 따라서 구분한 거고 두 제와의 관계가 뭐냐 그럴 때는 대체제냐 보완제냐를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제와의 관계가 뭐냐 그러면 이런 말 나오면 안 되는 거죠 정상제 열등제 이런 말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대체제냐 보완제냐 물어보는 건데 살 때 사냐 살 때 안 사냐만 따지면 되죠 봤더니 보니까 오피스텔 수요가 감소하자 아파트의 수요가 증가했다 이렇게 나왔어요 무슨 관계 대체제 안 살 때 샀으니까 이 관계를 물어보는 건 10초도 안 돼서 풀어낼 수 있어야 돼요 살 때 사냐 살 때 안 사냐 지금 얘가 안 살 때 샀으니까 이건 대체제예요 그 다음에 교차탄력성을 구하라고 하는데 이렇게 나왔어요 소형 아파트 임차수요의 교차탄력성이 얼마냐 소형이라는 거 중요하지 않잖아요 임차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하지 않는데 이렇게 길게 쓴 이유는 출지자가 뭔가 어렵게 보이려고 덕지덕지 붙여놨어요 중요한 거 아니고 간단히 표현한다면 여기서 나오는 것은 아파트 수요의 교차탄력성이 얼마냐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교차탄력성은 두 재화가 등장해야 되는데 재화가 하나밖에 없잖아 지금 표현된 것이 그럼 다른 재화는 지금 생략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파트의 수요량이 변하는데 다른 재화 가격에 의해서 아파트 수요량이 얼마 변하냐를 묻고자 하는 거예요 근데 다른 재화가 뭐가 있어요 오피스텔 있죠 그럼 식은 어떻게 써야 되냐면 아파트 아니 오피스텔 오피스텔 가격에 대한 아파트 수요의 교차탄력성이 얼마냐라고 묻는 게 정상적인 정의의 식이고 이 식을 쓸 때는 원인분의 결과니까 원인이 뭐다 오피스텔 가격 변화율 분의 아파트의 수요량 변화율이다 얘가 결과고 얘가 원인인 거예요 얘가 원인이고 얘가 결과요 원인분의 결과를 쓴다 그랬으니까 얘가 분자로 가고 얘가 분모로 가서 이렇게 써야 되고 그러면 찾아내면 되겠죠 임대시장에서 임차 임대에 의해서 결정되는 가격은 임대로예요 그러니까 임대로가 가격인 거예요 자 그러면 오피스텔 가격 얼마 10% 아파트 수요량 얼마 어쩌고 어쩌고 해서 아파트 수요가 5라고 나왔죠 5% 자 그러면 얼마다 0.5 얘가 이제 답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찾아내는 거 연습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결과가 얘고 이 아파트가 해당 재화에 해당된다 관심 있는 수요량이 A 거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원인은 생략될 수 있어요 이만큼이 생략되면 여러분이 찾아서 집어넣어야 돼요 식에 나와있는 다른 재화 가격에 의해서 해당 재화 수량이 얼마나 많이 변했는지 자 22에 나왔던 문제 한번 풀어보죠 교차탄력성이 가장 중요해요 1교시에 교차탄력성만 이해해도 충분히 잘한 거예요 자 두 개 보니까 일단 첫 번째 또 나왔네요 아파트와 오피스텔은 무슨 관계냐 그럼 대체제 보완제냐 봤더니 아파트 임대료가 10% 상승함에 따라 아파트의 수요량은 5% 감소한 반면 오피스텔의 임대 수요는 7% 증가했다 자 그러면 아파트 수요가 아파트 수요가 안 살 때 오피스텔 수요는 증가했다 이렇게 나왔어요 무슨 재화 대체제죠 대체제 여기 찾으면 될 거고 자 그러면 이제 보니까 여기는 가격탄력성을 물어봤네요 가격탄력성 아파트 수요의 가격탄력성이에요 자 그러면 얘는 가격에 의해서 수요량이 변하는지를 따져보는 거죠 누구 거 아파트 수요량이 얼마나 많이 변하냐 근데 여기에 다른 재화에요 그 재화에요 여기에 교차탄력성이 아니라 가격탄력성이니까 그 재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파트 가격에 의해서 아파트 수량 얼마나 많이 변하냐 이거 물어본 거예요 그럼 아파트 가격이 얼마 10% 아파트 수량 얼마 아파트 수량 5% 그럼 얘가 0.5죠 자 얘는 가격에 비해서 양이 많이 변했어요 적게 변했어요 적게 변했죠 탄력이에요 비탄력이에요 비탄력이에요 1보다 작으니까 당연히 비탄력인데 이걸 해석하기 전에 이미 우리가 탄력성의 정의를 알았으면 야 가격에 비해서 양이 적게 변했네 그러면 비탄력적이지 라고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대체제고 비탄력적이다 이렇게 찾아내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재화의 관계를 물어볼 때는 교차탄력성을 구해서 구하는 게 아니라 살 때 안 사면 대체제 살 때 사면 보완제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이 세 개의식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머릿속에 자연스럽게 이해되면서 이제 머릿속에 들어가야 돼요 해당 재화의 양이 얼마나 많이 변한지를 따지는 것이 탄력성인데 가격 탄력성은 그 재화의 가격에 의해서 해당 재화의 양이 얼마나 많이 변하냐 소득에 의해서 많이 변하냐 다른 재화 가격에 의해서 해당 재화의 양이 얼마나 많이 변하냐 결과는 다 A의 양이 얼마나 많이 변하냐라는 거예요 다 이게 비례관계예요 그래서 얘 A의 양이 많이 변할 때 탄력성이 크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가격에 의해서 양이 많이 변하면 가격 탄력성이 큰 거고 소득에 의해서 양이 많이 변하면 소득 탄력성이 큰 거고 다른 재화 가격에 의해서 양이 많이 변하면 교차 탄력성이 큰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탄력성 세 개를 배웠고 여기까지 경제론의 기본 원리를 배웠고 어려운 걸 배웠어요 처음에 쉽게 접근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100명을 가르치면 50명 이상이 다 어려워하는 단원이었어요 경제론이 어려운 내용이니까 좀 어렵게 받아들이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야 돼요 나중에 이제 우리가 1, 2월달 3, 4월달 가서 양을 다 가르치려고 할 때는 저도 시간적인 압박이 있다 보니까 자세하게 조금씩 조금씩 완벽하게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지금 이제 시간에 여유가 좀 있을 때 제가 천천히 이해시켜 드린 거고 이럴 때 여러분들이 설명해 준 걸 다 내 걸로 100% 만들려고 노력하면 앞으로 이제 학기론 공부하는 데는 크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꼭 복습하셔야 되고 경제론 뒷부분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경기라고 얘기하면 시장에서는 수요 공급이 일어나는데 파는 거 사는 거 이게 많이 일어나면 경기가 좋다 그래요 경제활동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경기가 호황이다 이게 많이 수요 공급이 거래가 많이 일어나지 않으면 경기가 안정됐다 침체됐다 불황이다 이런 얘기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경기가 뭐냐 그러면 얘는 수요 공급의 정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수요와 공급의 활동 정도 수요 공급이 많이 일어나면 경기가 좋다 많이 일어나지 않으면 경기가 나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얘는 끊임없이 변하니까 변동이라 그래요 자 그럼 이제 경기 변동의 가장 대표적인 용어 하나가 인플레이션이라는 거예요 인플레이션 얘가 이제 학계론에서 1년 내내 따라다닐 거니까 우리가 뭐 학자처럼 금융론에 대한 전반적인 인플레이션을 다 공부하는 건 아니고 학계론에서 시험 문제 나오는 내용만은 완벽하게 헷갈리지 않고 정확히 풀어낼 수 있어야 돼요 일단 첫 번째 인플레이션은 우리한테 느낌이 안 좋아요 맞죠 인플레이션 발생하면 뭔가 안 좋은 일이 발생하는 것처럼 생각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이게 불황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그런데 불황이 아니라 얘는 호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 경기 호황이에요 수요가 증가해서 이후에 공급도 따라 증가하면서 수요 공급이 많아지는 이런 경기 호황을 수요 증가 견인에 의해서 경기가 좋아지는 걸 인플레이션이라 그래요 일단 첫 번째 경기 호황을 얘기한다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물가가 상승함과 동시에 화폐 가치가 하락해요 이런 내용이 우리한테 느낌이 안 좋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물가가 올라가면 좋아요 나빠요 나쁘죠 우리가 먹고 사는 물가가 쌀의 가격이 막 올라가면 우리가 먹고 살기 힘드니까 나쁠 거고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도 왠지 나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월급을 10년 전에도 200만 원 받았는데 지금도 200만 원 받는다 200만 원의 값어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이것도 역시 뭔가 나쁜 느낌으로 느낌이 와요 어찌 됐거나 이걸 이제 해석할 건데 얘와 얘는 동일한 거예요 물가가 상승함과 동시에 화폐 가치가 하락한다 얘와 얘는 같은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물가가 상승하는 거나 화폐 가치 하락하는 건 같은 말이다 경기가 호황이 인플레이션이다 한번 이해해 볼게요 물가 상승과 화폐 가치 하락해서 우리 부동산 학교에서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예를 들면 제가 중학교 때 초등학교 때 운동회가 있었죠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버지가 짜장면 사줄 때 500원이었어요 기억이 나는데 지금 굉장히 비싸잖아요 짜장면 한 그릇씩 6천 원 7천 원 하죠 물가가 10배 이상 올랐죠 물가가 올랐어요 그럼 인플레이션이 발생했던 거예요 옛날부터 지금까지 인플레이션이 발생한 거예요 그럼 경기가 계속 좋았어요 좋았어요 미시적으로 따질 때는 좋다가 나쁘다 좋다 나쁘다 좋다 나쁘다 이렇게 하긴 하겠지만 전반적으로 봤더니 점차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경기가 그래서 전체적으로 넓게 볼 때는 멀리 전체적으로 볼 때를 거시적으로 본다 그래요 거시적으로 볼 때는 경기가 계속 좋아진 거예요 세계 경기는 근데 자세히 보면 좋아지기도 하고 나빠지기도 하고 자세히 보면 좋아지기도 하고 나빠지기도 하는 일이 일어나겠지만 전체적으로는 옛날에 비해서 지금 세계 경기가 다 좋아지고 있는 거예요 인플레이션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물가 상승과 화폐가치 하락이 같은 말인지 한번 따져볼게요 자 예를 들면 쌀 10kg이 그냥 5만원이라 하죠 지금 뭐 5만원보다는 좀 쌀건데 5만원이었다고 해보죠 자 근데 얘가 시간이 지나서 인플레가 발생했어요 인플레이션을 줄여서 인플레라고 얘기해요 인플레가 발생하면 쌀 10kg 가격이 만약에 10만원으로 올랐다고 해보죠 자 그러면 쌀 똑같은 쌀의 가격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올랐으면 물가가 올라간 거예요 물가 물건의 가격이 상승한 거예요 맞아요 물가가 상승한 거예요 똑같은 일을 제가 한번 다르게 표현할 때 이제 화폐가치를 얘기할 때는 돈으로 물건을 얼마나 살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를 따지는 거예요 돈의 가치는 이 똑같은 돈으로 얼만큼의 물건을 살 수 있는 힘이 있느냐 이 화폐가치를 화폐구매력이라고 그래요 화폐로 구매할 수 있는 힘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이걸 따지는 건데 그럼 보죠 예전에 5만원이 있었고 지금도 5만원이 있다 해보죠 그럼 예전에 5만원으로 살 수 있는 건 쌀 얼마 쌀 10kg을 살 수 있었어요 근데 물가가 올라가니까 5만원으로 살 수 있는 쌀은 얼마예요 5kg밖에 없어요 못 사는 거죠 그러면 똑같은 돈으로 살 수 있는 물건의 양이 어때졌어요 줄어들었죠 그럼 돈의 값어치가 커진 거예요 작아진 거예요 작아진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해요 화폐의 가치가 하락했다 그래요 얘하고 얘는 같은 얘기예요 같은 거예요 눈 뜨고 있잖아요 같은 거죠 똑같은 거예요 얘 같은 거예요 달라요 쌀 10kg에 10만원인 거하고 5kg에 5만원인 게 같아야 달라요 같은 거예요 다만 양만 줄인 거죠 양 줄였으니까 금액도 줄어든 거죠 얘와 얘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 내용이나 아래 내용은 똑같은 거예요 결과적으로 똑같은 건데 다만 물건을 똑같이 봤을 때는 물건의 가격을 볼 수 있는 거고 돈을 똑같이 봤을 때는 화폐의 가치를 따질 때 우리가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와 이 얘기는 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이제 경제를 정확히 배우는 건 아니에요 나도 모르고 여러분도 잘 모르고 다만 시험 문제 나오니까 이 정도는 이해할 필요가 있어서 설명하는 거예요 앞으로 물가가 상승했다 라는 말이 나오면 자연스럽게 머릿속에 뭐가 떠올라야 돼요 돈의 값어치가 그만큼 떨어졌구나 물가가 10배 올랐다라면 돈의 값어치가 10배 떨어진 거네 그러면 옛날에 비해서 지금 물가가 10배 올랐어요 그럼 옛날에 천원으로 살 수 있는 양이 지금은 얼마로 사야 돼요 10배 올랐으니까 만원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 천원의 값어치가 10배 떨어진 걸 얘기하는 거예요 천원으로는 옛날에 비해서 10분의 1밖에 못 사는 거예요 이거 이제 화폐가치가 하락했다 그래요 그럼 이제 인플레이션에서 처음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건 물가 상승함과 동시에 화폐가치가 하락하는 일은 똑같은 일이다 이렇게 나오든 이렇게 나오든 똑같은 거예요 물건의 가격을 물가라 그래요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생각해보죠 인플레이션이 발생한다라면 실물 자산 보유자는 유리할까요 아니 지금 어려운 얘기 하는 게 아니라 물건에 가격이 오른대요 물건을 가지고 있대 실물 경제적 가치가 있는 실제 물건 이걸 실물이라 그래요 실물 자산을 보유한 사람은 좋아야 나빠요 물건의 가격이 오르니까 좋잖아요 좋은 거죠 물건의 가격이 오르니까 좋은 거예요 실물 자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좋은 거예요 실물 자산으로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모든 재활 물건이긴 한데 경제적 가치가 있는 실제 물건에 해당되는 걸 대표적으로 금이나 은이나 부동산을 뽑아요 우린 지금 부동산 학교론이니까 부동산을 배우는 거예요 부동산 얘기하는 거예요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부동산의 가격이 오르니까 좋을 수 있겠죠 근데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때요 현금 보유자는 손해죠 손해요 예를 들면 내가 예전에 10년 전에 3억이 있을 때 3억이라는 걸 그냥 금고에 그대로 넣어놨어요 그러면 3억의 값어치가 떨어질 거예요 돈의 가치는 떨어질 건데 옛날에 3억을 그냥 놓지 않고 부동산을 샀어요 3억짜리에 그럼 인플레이션 발생하는 것만큼 부동산의 가격이 또 올라요 올라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하고자 하는 얘기는 뭐냐면 물건을 가지고 있으면 좋다 물건의 가격이 비싸지니까 현금을 가지고 있으면 불리하다 돈의 값어치가 떨어지니까 그래서 부동산에 투자하는 건 인플레이션을 방어할 수 있어요 이 얘기 하고자 하는 거예요 부동산 투자의 첫 번째 장점이 인플레이션을 방어한다요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화폐가치가 떨어지지만 내가 현금으로 가지고 있으면 돈의 값어치가 떨어지니까 불리한 걸 그대로 안지만 옛날에 현금을 부동산에 사서 놓으면 부동산의 가격이 화폐가치 떨어지는 것만큼 부동산의 가격이 올라요 화폐가치 떨어지는 걸 방어할 수 있어요 방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인플레이션을 방어하는 첫 번째 전략으로 부동산에 투자하면 된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방어한다는 걸 영어로 해치한다 그래 해치를 울타리를 친다 울타리를 뜻하는 거예요 방어막을 친다 이렇게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해치한다가 부동산 투자 인플레이션을 방어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가 첫 번째 부동산 투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현금 보유자 또는 현금 수입자는 돈의 값어치가 떨어지니까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손해겠네요 불리한 입장 맞아요 맞죠 이제 그러면 현금 보유자나 현금 수입자가 누구냐 이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이 또 중요해요 대출자는 돈 빌린 사람이에요 빌려주는 사람이에요 빌려주는 입장이에요 주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은행 얘기하는 거예요 앞으로 금융기관 은행을 대출자라고 하고 돈 빌린 사람은 차입자라고 해요 차입자 반대인 사람 빌린 사람은 차입자 우리가 돈 빌린 사람 대출자라는 말을 일상적으로 또 쓰기도 해요 잘못 쓰고 있는 거예요 대출자는 빌려주는 사람 빌리는 사람은 차입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대출자는 은행을 어떻게 먹고 살아요 그렇죠 현금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걸 그냥 가만히 가지고 있으면 얘들은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니까 망해야 돼 무조건 근데 얘들은 그렇지 않고 이 돈을 대출해주고 뭘 받아야 빌려준 대가로 이자를 받죠 이자가 옛날에도 10년 전에도 만약에 이자를 100만원 받았는데 인플레이션이 막 발생한 지금도 100만원을 받으면 은행은 손해예요 이익이에요 이 100만원의 값어치가 떨어져 있는 거예요 돈의 값어치가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은행은 손해예요 임대인도 마찬가지예요 10년 전에도 임대로 100만원 받았고 인플레이가 막 발생한 지금 상황에서 100만원을 받으면 100만원의 값어치가 떨어져 있는 거예요 실제 값어치는 50만원밖에 안 되는 걸 100만원을 받고 있는 거예요 돈의 값어치가 떨어졌으니까 그래서 현금 보유자나 현금 수입자는 불리한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대출자와 임대인이에요 월급쟁이는 손해예요 이익이에요 돈의 가치가 떨어진대 돈 받는 사람은 무조건 다 손해예요 손해죠 옛날에도 200 받았는데 지금도 200 받는다라면 200만원의 값어치가 떨어져 있는 거예요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현금 보유자나 현금 수입자는 무조건 다 불리한 입장에 놓이는 거예요 화폐가치가 떨어지니까 그런데 은행은 똑똑한 사람들 다 모여서 손해보려는 짓을 안 해요 만약에 은행들이 미래 대출을 딱 빌려줬을 때 대출 기간이 만약에 10년 잡았다고 해보죠 그럼 미래 10년 동안에 인플레이션이 얼마나 발생될까를 예상을 해요 애들은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돈의 값어치가 떨어지겠죠 그러면 애들은 그냥 돈 빌려주지 않고 이자율을 올릴까요 낮출까요 올려야 돼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예상되는 것만큼 금리를 올려서 대출해주는 것이 자연적인 생리인 거예요 은행이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니까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상되면 이자율이 어떻게 되는 거다 상승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은행이 손해니까 돈의 값어치가 떨어지니까 우리가 이제 학계 논을 공부할 때 인플레이션에 대한 여만큼은 당연히 이해하고 알고 접근해야 돼요 이거 이상은 우리가 필요 없고 여만큼은 당연히 알아야 되고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일단 인플레이션은 경기 침체 불황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 다 잘못 알고 있어요 불황이 아니라 호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계 경제는 계속 호황을 이루고 왔으니까 물가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물가 올라가는 것과 똑같은 일이 뭐다? 화폐가치 하락하는 거다 물건의 가격이 올라갈수록 돈의 값어치는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동시에 똑같이 일어나는 거고 그러면 물건 가지고 있는 사람은 좋고 현금 가지고 있는 사람은 손해네요 현금 수입자나 현금 보유자는 손해인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물건에 해당되는 것이 대표적으로 뭐가 있다? 실물자산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부동산이에요 부동산에 투자하면 인플레이션이 발생해도 부동산의 가격이 오를 거니까 화폐같이 떨어진 걸 방어할 수 있겠네 인플레이션을 해치할 수 있겠다 이게 나오는 거고 이게 부동산 투자의 장점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현금 보유 수입자는 돈의 값이 떨어지니까 불리하지 그럼 학기론에서 현금 수입자가 누구냐고 할 때 대출자예요 돈 빌려주고 이자를 현금으로 받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임대인이에요 내가 공간을 임차해주고 임대해주고 임대료를 받는 거잖아요 임대료를 현금으로 받아요 그런데 돈의 값어치가 떨어지니까 이 두 사람은 손해예요 그러면 은행은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거나 예상되면 금리를 올릴 거고 임대인은 특약 같은 걸 할 수 있어요 물가 상승률에 비해서 당연히 말이 없어도 임대료 올라가는 거다 그래서 임대료 인상 특약 계약을 할 수가 있어요 인플레이션이 발생해서 물가 오른 만큼 당연히 돈의 값어치 떨어지니까 임대료도 올라가는 거야라고 특약을 그냥 말없이 다 걸어놓을 수 있어요 그러면 물가 상승률 지표에 따라서 임대료도 그만큼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 방어전략을 취할 수 있다는 거예요 돈의 값어치가 떨어지니까 여기까지 공부하고 쉬었다가 경기 변동 더 자세히 보도록 할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